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애덤스 시장의 망명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 제한 조치가 실패한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가 시정부 프로그램 다국어 서비스 확대 뉴욕시립대 등록금 폐지 등 인종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관련 재판이 17일째를 맞는 오늘 이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전직 뉴저지 해병대 출신의 20대 흑인 남성이 백인 살해 위험 및 식료품 접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한 대량 총기 난사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마저 매네튼에서 거리를 걷다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뉴욕시 치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아칸소 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하던 안모씨 등 한인 4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은 돈세탁 위반 등 연방법으로 기소되면서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 현금 수익을 은닉하거나 머니오더, 커지노 등을 이용해 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칸소 지역 매체 아칸소 데모크래트 가제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칸소 중부 벤튼에 위치한 S스파, R스파, 리틀락이 위치한 N스파 등 세 곳에서 수년간 성매매를 하다 지난 2022년 적발된 안모씨 등 한인 4명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 4명은 트래블 액트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래블 액트는 매춘, 사기, 도박, 마약거래, 뇌물수수 등 불법 활동을 위해 주 또는 국가를 넘나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연방수사국이 지난 2021년 3월 스카이 아시안 마사지앤 스파에서 매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이 업소에 여성의 출입은 전혀 없고 남성들만 출입하며 특별히 업소 문을 열거나 닫는 광경도 볼 수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FBI가 이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다른 스파 업소들과 이 업소들의 수익을 가져가는 한인 4명을 적발한 것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의 현금 수익을 은닉하거나 머니오더, 카지노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FBI는 업소들을 급습해 은닉한 현금 2만 1천 달러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기소된 4명 중 2명은 트래블 액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로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출소 후 추방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조바린 대통령보다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렌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층과 유색인종 모두에서 지지율이 약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상계자의 보도입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6개 경합주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슬베니아, 위스콘신 등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들 경합주는 지난 대선 때 박빙의 승부 끝에 바이든이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38%인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조지아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넘어서며 제쳤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미시건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49%, 42%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펜슬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7%, 바이든 대통령 44%로 박빙 우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만 47% 지지율을 얻어 45%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다자 대결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48에서 41% 지지율을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을 4에서 14% 포인트 격차로 제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자 대결 시 위스콘신주에서는 양 후보의 지지율이 38%로 동류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대선 승리를 견인한 핵심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과 유색 인종 모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약화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격전지 유권자의 경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사흘째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국경 넘어 미국 북부 하늘까지 매키한 연기로 뒤접혔습니다. 북부와 중서부에 2년 연속으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봄철 캐나다 산불로 겪었던 최악의 대기질 악몽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100건 이상 엘버타주에서는 4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대형 산불도 동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최소 20만 헥터 아래에 이릅니다.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뿜어내는 연기 역시 심각합니다. 캐나다 산불 화재의 연기가 미국으로 번지면서 몬테나, 다코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하늘이 누런 연무로 뒤덮였습니다. 미네소타 오염관리국은 미네소타주 전역에 올해 처음으로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의 미시건주 상충부도 어제 짙은 연무로 자욱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자욱한 연무가 당분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주 상공 1마일에서 2마일에 걸쳐 있을 것이라고 예보였습니다. 대기질 정보 제공 사이트 에어나우에 따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엘버타주 경계지의 지난 주말 대기질은 가장 위험한 단계의 경보인 코드 퍼플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네소타 북서부 지역에서도 코드 퍼플까지 올랐다가 건강에 위험한 수준을 알리는 코드 레드로 떨어졌습니다. 소량의 연기는 높은 고도에서 부는 제트기류를 타고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 3일 동안 흐린 하늘과 매쾌한 연기냄새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중서부 북쪽 지역 오데오 지역으로 계속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지난해에도 6천 건이 넘는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적인 규모의 산불로 당시 캐나다에서 23만 5천 명이 대피했고 미국 일부 지역에 짙은 연기가 유입돼 미국 여러 도시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발성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온난화가 지표무연을 건조하게 만들고 이는 발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 제한 조치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보호소 체류 제한 조치는 실패한 규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작년 10월 망명신청자 보호소 부족 사태를 호소하며 60일 체류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시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망명신청자 보호소 및 규정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적절성 조사 보고서를 지난주 공개하면서 망명신청자들이 대체 옵션도 없이 보호소를 떠나도록 한 임의적이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그들을 무작위로 길거리에 내몰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보고서에서 가족들이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보호소 셸턴의 직원들의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로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출산 3개월을 앞둔 임산부나 이대막 아기를 출산한 신생아 가정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 제한을 면제한다는 뉴욕시의 지침 역시 보호소 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결국 뉴욕시 행정부가 발표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호소 60일 제한 조치는 그야말로 망명신청자들을 속히 쉘터에서 내보내기 위한 떠밀기 작전의 하나일 뿐이며 이로 인해 갈 곳 없어 하는 난민만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올 1월부터 퇴거 조치에 돌입하면서 노동허가증도 없이 길거리로 몰려난 망명신청자들이 마약 및 총기를 소지한 채 범죄에 연루되거나 경찰 인력을 폭행하는 사건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망명신청자 보호소 체류 60일 제한 조치를 종료할 것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의 재입소 약속 그리고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대책의 추적 검사를 꾸준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다스켓보로 전체에서 인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목표에는 뉴욕시립대 등록금 폐지와 시정부 프로그램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인종평등위원회는 2022년 11월 위원 11명 임명과 함께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노인, 수감 중인 범죄자 또는 전과자, 장애인 등 뉴욕시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리된 모든 커뮤니티의 인종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인종평등위원회는 인종 격차를 줄이기 위한 16가지 예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뉴욕시립대 등록금 폐지, 보건과 정신건강센터 확대, 시정부 직원 급여의 인종, 성별, 성정체성, 연령, 장애 격차 해소, 시정부 제공 프로그램의 다국어 서비스 확대, 의료, 주택, 교육, 치안, 사회복지 등 시 지침에 포함된 인종차별 내용을 평가 후 제거하도록 합니다. 또 새로운 규칙, 법률, 예산, 프로그램 결정 또는 기존 프로그램 검토 시 인종차별의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계획, 시행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종과 계층분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군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종평등위원회는 2년마다 인종형평성 계획을 수립하고 첫 번째 계획은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시민들은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진행될 소셜미디어 설문조사, 올여름 진행될 대면 세션에 참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람스 시장은 앞으로 몇 달 내로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해 총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트럼프 성추문 입마금 사건 관련 재판 17일째 맞는 오늘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 해결사로 불렀던 마이클 코언이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준비한 스타급 증인으로 여겨지는 코언은 2016년 대선을 4일 앞둔 시점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맥두걸에게 성추문 입마금용으로 15만 달러를 지급했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는 13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으며 회사 자금 관련 장부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 처리 과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마이클 코언은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비로 된 청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가짜 서류였으며 실제로는 입마금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코언의 진술은 그가 받는 혐의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언은 트럼프 그룹의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12개월간 매달 3만 5천 달러씩 총 42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청구에게는 변제금 후에 코언이 내야 할 세금과 상여금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구서들은 유효한 법률 자문 수수료 청구서가 아니라 자신이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가짜 서류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코언은 자신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트럼프 캠프 조사 당시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4월 연방수사국 FBI의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한 뒤 충격에 빠졌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연락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면서 그와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지지하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과 함께 재판장에 출석했으며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오늘 메네튼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무기화됐다며 사법 시스템은 한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해병대 출신 20대 흑인 남성이 백인 살해의 위험이 대량 살상 계획을 세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귀러민 기자입니다. 뉴저지 해병대 출신의 23세 흑인 남성 조슈아 콥이 백인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글과 함께 백인을 모두 살해할 것이라는 대량 총기 난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트렌턴에 거주한 곳으로 알려진 콥은 지난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인 사회에 대혼란을 안겨주고 싶고 그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저지 연방지검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에도 나는 오늘 공식적인 공격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위협적인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그가 범행에 사용할 내정의 총기 가운데 두정을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콥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해병대 기초훈련을 마쳤으며 지난 2월부터 캘리포니아 29팜스에 위치한 해병대 공수전투센터에서 복무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달 10일 해병대를 전역했으며 FBI 진술서에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할 장벽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자신과 같은 흑인은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회구조라고 진술했습니다. FBI 진술서에 따르면 콥은 자신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위협적인 글을 작성했던 것을 모두 인정했으며 계속해서 대량 총격 참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콥은 백인 부자들이 자주 가는 체육관, 식료품점 등을 찾아가 공격하는 상상을 자주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어떤 위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에 위협적인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스티브 세미가 뉴욕에서 거리를 걷다 낯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고 뉴욕탐스가 보도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되진 않을지 우리는 언제까지 공포에 떨며 살해할까요? 뉴욕시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66세 할리우드 배우 스티브 부세미는 지난 8일 맨해튼 킵스베이 지역에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다가온 낯선 남성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부세미는 왼쪽 눈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타박상과 부종, 출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성명을 통해 부세미가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이 도시에서 발생한 무작위 폭력 행위의 또 다른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부세미는 영화 저수지의 개들, 파고, TV시리즈 소프라노스, 보드워크 엠파이어 등으로 유명한 연기파 배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시에서는 거리를 걷는 여성들의 얼굴을 가격하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이를 벌인 연쇄폭행 용의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지 시민들은 외출할 때마다 공포에 떨고 있으며 뉴욕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실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하원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인 론킴 의원은 성인 데이케어 센터 관련 사기를 근절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 프로그램 감독 강화, 센터 소유주가 주정부에 제공될 노인 서비스 등록 기준, 참가자 부담 비용, 직원 배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성인 데이케어 센터가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기도 하고 등록만 하면 출석을 안 해도 매달 수백 달러의 용돈을 지급하며 회원을 늘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인해 노인들이 제공받는 프로그램의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정직하게 센터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감에 따라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일했던 메넨데즈 의원은 2018년 자신에게 뇌물을 준 이집트 관리에게 민감한 국가정보 등을 넘겼다는 혐의, 카타르 왕실과 미국 사업가를 연결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 변호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부인 네딘 메넨데스에 대한 재판은 건강상의 이유로 7월 열립니다. 이들 부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처음 기소된 바 있으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에 비해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도 전월에 비해 0.4% 올라 역시 전문가 전망치 0.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1% 상승한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2020년 이후 최근까지 47.1%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990년대와 2020년대 주택가격이 각각 30.1%와 44.7% 상승한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상승세는 부동산 시장이 활용세를 보였던 2000년대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도 넘어서기 직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같은 기간 47.3%나 급등했으며 2007년 주택시장이 붕괴하기 전까지 무려 80%나 급등했었습니다. 이런 가격 급등은 지난 몇 년간 주택건설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몰게지 이자율과 건축 자재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급등은 지난 몇 년간 주택건설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진 데다 몰게지 이자율과 건축 자재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비핑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늦어진 IC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